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음악, 곡, 한 곡을 가지고 영상이 1시간, 2시간, 심지어 10시간까지 그걸 계속 반복시키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강의를 올려오자 합니다. 제가 키네마스터에서 현재 미디어에서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음악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미디어 터치에서 제가 즐겨찾기에 등록해 둔 영상을 하나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세히 보시면 길이가 5분 37초로 되어 있습니다. 5분 37초에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맨 앞으로 가서 맨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키네마스터는 일단 이 사진은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에 음악을 넣어서 무한대로 반복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이게 오디오 있죠? 미디어 패널에서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오디오를 터치해서 자기 자신이 가져오고 싶은 음악을 가져오면 되겠죠. 저는 음악이라는 이 폴더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음악이라는 이 폴더는 키네마스터에서 다운받은 음악이 여기에 지장되는 거죠. 여기에서 위로 올려서 저는 잔잔한 음악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비겐 리드라는 럴러바이, 자전가라는 음악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이런 음악인데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오죠. 여기에 플러스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X를 터치합니다. X를 터치해서 다 씁니다. 그러면 여기 프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음악이 연주가 되겠죠. 현재 음악이 여기에, 이 타임라인에 여기에 음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의 길이가 지금 보시면 고항보의 길이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예요. 여기 길이가 2분 4초 정도 되죠. 2분 4총 대 영상의 길이는 5분 27초입니다. 혹은 이걸 심지어 1시간, 2시간, 10시간, 12시간까지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 곡을 이렇게 반복을 시켜서 계속 끝까지 가게 하려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타임라인에서 이 곡을, 음악 곡을 선택된 상태에서 터치해서 선택된 상태입니다. 자, 다시요. 이렇게 툭 터치해서 가장자리에 노란 선이 생겼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걸으면 이걸 변경시킬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그 중에서 여기 반복이란 것이 있어요. 반복, 이것의 메뉴의 이것을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그럼 터치를 하면 반복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서 반복이 적용되는데 이거 그대로 놓아두면 유전히 보세요. 아래쪽에 보세요. 유전히 아래쪽에 반복이란, 반복이란 했는데도 불구하고 2분 4초밖에 안되죠. 2분 4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반복시키려면요. 반드시 여기 있는 끝까지 반복 이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반복, 이걸 터치한 다음에 끝까지 반복, 이것을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터치를 하면 여기 보세요. 음악이 반복이 되어서 쭉 내려놨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잠시만요. 이것을 길게 누른 다음에 타임자인이 맨 뒤로 왔습니다. 맨 뒤로 오니까 여기 보시면 이 음악이 이 동영상이 길이만큼 왔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들으려면 음악도 같이 늘어납니다. 끝까지 반복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보여 드리겠어요. 미디어 터치에서 이미지 에셋에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같이 밑에 같이 따라와줘 보세요. 길이가 똑같잖아요. 여기서 이 사진을 늘릴 수 있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늘리면 아래쪽에 음악도 같이 따라오죠. 음악도 같이 따라오죠. 아래쪽에 이 음악도 이 영상과 같이 길이가 같이 변경이 됩니다. 같이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악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태에서 설정을 반복을 터치하고 끝까지 반복을 터치하면 항상 영상과 음악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음악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한대 반복돼요. 음악을 이렇게 반복 끝까지 반복 설정하면 됩니다. 이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IKEA